몽키숄더 이마트트레이더스 현재 45,980원 전용 범랑컵 포함 발베니의 수정업자들의 노고로 구분 어깨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몽키숄더입니다 블렌디드 몰트위스키로서 가성비가 좋기로 유명한데요 이번에 이마트트레이더스에서 귀여운 범랑컵과 함께 할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네이키드 그라우스 몰트와 함께 비교해보려고 각각 한 병씩 사왔습니다 먼저 향을 맡아보게 되면 글랜피딕이나 글랜 리벳같은 잘 만든 버번캐스크 위스키의 향기가 납니다 과일의 느낌이면서 시트러스한 향이 함께 나는데요 바닐라와 꿀의 느낌도 다소간에 느껴집니다 향긋한 느낌이 기분 좋습니다 향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유명 엔트리급 위스키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맛을 보시게 되면 혀를 지나는 느낌은 부드럽고 혀를 넘어갈 때 약간의 단맛과 함께 살짝의 타격을 주며 넘어갑니다 오히려 일부 12년 제품들보다도 부드러운 것 같아서 놀랍습니다 피니쉬는 기대보다 길게 목에 남아서 좋은 위스키를 한잔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네요 비슷한 가격대의 싱글 몰트로 보자면 아란 베럴 리저브도 있을 수 있고 글랜 리벳 파운더스 리저브도 있겠습니다만 해당 위스키들은 몽키 숄더보다는 가격이 1, 2만원 더 높습니다 정말 비슷한 가격으로 비교하자면 네이키드 그라우스 몰트가 있을텐데요 이 또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싱글 몰트와 블렌디드 사이에 있는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 몰키 숄더 몰트 위스키를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께 입문으로써 적극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리뷰는 게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